아까 제가 발라디를 불러 가셨습니다. 이 번브레 발라디야. 감사합니다. 제목은 사랑도 없으면 사연이기 때문에. 빨리 패러큐 불러도 괜찮아요. 아, 다깝다. 아, 다깝다. 머리가 잘 나왔어. 야, 씨가 애들 어떻게 이렇게 해? 어, 왜 나한테 그래? 야, 샘플 뭐였어, 땜에? 야, 너 애들 어떻게 이렇게 해? 샘플 보여줬잖아. 예? 내가 작게 잘 한 번 보여주세요. 난 감장 지도네, 너. 엄마 다 먹고 왔으면 돼, 씨. 그냥 감장 지도네. 그냥 감장 지도네. 다른 사람은 안 들려야겠다. 갑자기 오신다. 바로 들어와. 어쩔 수가 없던 거룩 이제 너의 목소리가 많고야 나나 지금 너의 심심을 잘 알게 됐을 때 바라보나보도 너무 가까운 바라보나보도 너무 가까운 너의 그 마음을 믿을 거 아니 내 자신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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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워지네